아 오 알았어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다가 젠틀맨 VS 캡클스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내 캡클스를 넣었네 저쪽이 젠틀맨이고 응 반샷 폭판 까냈어 와 뒤에 있네 이거 저.. 하아 어차피 난 가든 안 가든 잃을게 없어 난 난 빅이면 장땡이야 난 저쪽 폭이 있을텐데 폭을 왜 안 까지 나이스 게이드 응 캡클스가 더 세 응 아 뭔 뽀록이야 뽀록이래 상민아 어? 얘 슈스 채난거 아니야? 설마 아니네 막타는 도박이 세네 상민아 아 뽁뽁 안 까였지 아직 아직 뽁뽁 있어 나 아 어우 미친 저도 노점이 개쎄기네 응 징리 수고해 징리 수고해 야 징리도 하나의 전략이다 흐흐 흐흐 아아 가셨네 가셨어 징리 하나 때문에 빨리 쳤어 빨리 쳤어 어 수고해라 상민아 젠틀맨이 더 썩었다 젠틀맨이 더 썩었다 내가 볼땐 킴크스가 갑이다 어 야 게이댕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그냥 상대팀이 못하는듯 써놓을 것 같은데 쟤 존나 잘합니다 얘 아레나 몇인지 아세요 님들아 아아 야 얘가 아레나가 몇이었지? 너 아레나 몇이지? 나는 아레나 존나 떨궈가지고 이십 몇이었는데 나는 지금 백위권으로 떨어졌고 상민이니까 몇이지 41이 얘도 많이 떨어졌네 얘 7이었는데 7이었는데 아레나 아 탈려주게? 응 잘가 난 안봐줘 역시 그 뭐냐 그게 문제야 침스 VIP 갈려고 얘 멘탈 터졌다 아 아 까비 VIP 갈려고 그거 포인트 모으는 거 있잖아 내가 이런데 뽑힐 줄 알았으면 레더 아레나 를 아니 아레나 를 안 돌렸지 아 진짜 아레나 괜히 돌렸어 이십위권 유지했어야 되는데 어 내가 먼저 태워 아니 야 두발 남았어 한발 아이쿠 그냥 뒤져 아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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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 어차피 이제 초기화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민아 네 덕분에 영상 하나 챙겼다 고맙다 아 설탕이라고 이씨 아우 씨 설탕이었어 아우 아우 설탕이었어 아우 상민인 줄 알았는데 아우 상민이 이긴 줄 알고 씨 기분 좋았는데 아우 녹화도 안 했네 나중에 녹화하면 되고 아 왜 님 또 와요 아 그냥 여기서 방종할게요 딱 여기서 방종하는 게 맞을 거 같아 방종할게요 아우 아우